남집사 뭐야? 숨기는 거야? 숨겼다가 먹었다가 숨겼다가 먹었다가 엄마랑 똑같은 행동을 해 아이, 빨리 먹어 동네지 말고, 빨리 먹어 남집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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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렇게 뜨거운 물에 불려줄거에요 팅팅 불어주면, 불려주면 돼 미코야, 이유식 진짜 시작해야겠다 미코야 아이고, 줄게 줄게 조금만 기다려, 미코야 따뜻하고, 다 으깨지네요 줘도 되겠다 미코야, 미코 미코 미코야, 미코 밥 먹자 이유식 처음 먹자 미코야, 미코 미코야, 이리와 미코야, 이리 미코 아이고, 잘 먹는다 너무 뜨거운 거 아니지? 미코 미코 미코야, 너 그거 아니야 오빠가 말아줬잖아 뜨겁나? 안 뜨거운데? 말아준 우유는 다 먹었는데 여보, 이유식은 아직 못 깨물... 못 깨물... 못 깨물여나? 우리 더 먹어야지, 미코 고기 뭐? 숨기는 거야? 숨겼다가, 먹었다가, 숨겼다가, 먹었다가 엄마랑 똑같은 행동을 해 남집사 어 숨긴다 다 먹었어? 또 숨긴다 숨긴다 코를 숨기는 거 이거 미카가 하는 행동인데 숨기지마요 빨리 먹어 미카야, 미카 다 먹은 거야? 미카야, 그 애기껀데 그걸 먹냐? 미코는 우유는 다 먹었는데 건더기는 못 먹어요 아이고, 미카야 우리bij가 왠지ами 우유랑 마고 있어 어윽 안돼 집중끄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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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이유식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우유만 먹었어요 우유만 먹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